국내 연구진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검진법을 개발했습니다. 성균관대 엄숭호 안명주 교수팀은 수술적 방법을 이용해 3주 가까이 걸리던 폐암 검진을 3시간 안에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유전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해 치약을 개발하고 이를 키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. 이 진단법을 이용하면 검사 시간에 단축할 뿐 아니라 비용도 24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연구팀은 변이가 빠른 암의 특성상 신속한 검사가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로 빠르고 적절한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